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을 빡살이 하는 남자, 톡빡남 김진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단어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단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에 딸려있는 토익 빈출 표현과 문법을 모두 살펴볼 거예요. 오늘 컨텐츠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복합! 빡살! 자, 총 7개의 단어를 공부할 건데 필기할 것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노트와 펜을 준비하세요. 이 컨텐츠를 진행할 때마다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나중에 아주 풍부한 내용이 담긴 여러분만의 단어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시작해 볼까요? 1번 단어, 밑. 밑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다. 아, 이건 모르시는 분이 없죠? 근데 밑이 만나다 라는 뜻일 때 자동사와 타동사가 전부 다 가능한 건 아세요? 여기서 타동사는 여러분께 친숙합니다. I'll meet my client tomorrow. 나는 내일 내 고객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타동사 밑 뒤에 목적어가 왔네요. 그런데 밑은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The two leaders finally met. 그 두 명의 리더가 마침내 만났다. 여기서는 맷 뒤에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 기능으로 사용되었네요. 이 밑의 자동사 기능을 여러분이 생소해 하시기 때문에 꼭 챙겨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밑의 뜻. 충족시키다. 자, 밑이 충족시키다 라는 뜻일 때는 뜻만 암기하기보다 빈출 덩어리 표현으로 묶어서 암기해 두는 것이 좋아요. Meet other requirements. 모든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다. Meet customer demand.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다. Meet the goals. 목표를 충족시키다. 이런 형태들로 자주 사용되니까 통째로 기억해 두시면 시험에 나올 때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OK. 그럼 밑은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단어로 갈게요. 2번 단어. agree. 동의하다. 자, agree는 문법 포인트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agree는 기본적으로 자동사예요. 그래서, I agree. 나는 동의해. 이렇게 단독으로 목적어 없이 사용될 수 있고요. 아니면, 혹시 목적어가 굳이 필요한 경우에는 혼자서는 목적어를 데리고 올 수 없는 자동사니까 전치사 with의 도움을 받아서 I agree with you. 나는 너에게 동의해.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agree가 타동사인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어요. 바로, 투부정사와 대절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입니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agree가 타동사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바로 뒤에, 투부정사와 대절이 목적으로 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They agreed to change the plan. 그들은 계획을 바꾸는 것에 동의했다. 혹은, We agree that she is very capable. 우리는 그녀가 매우 유능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렇게 투부정사와 대절이 목적으로 사용될 때 agree는 타동사의 기능을 갖습니다. 오케이, 그럼 정리해볼까요? agree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바로 데리고 올 수 없어서 전치사 위드의 도움을 받아 agree, with, 목적어의 형태를 갖지만 투부정사와 대절이 목적어일 때는 예외적으로 타동사가 돼서 agree, 투부정사, 그리고 agree, 대절의 형태를 갖는다. 좋아요, 이렇게 억울이 빡살내고 다음 단어 봅시다. 3번 단어 do 아우, 토익이 엄청 잘 나오는 형용사죠. 자, 그런데 do는 뜻을 외우려 하지 마시고 단어의 느낌을 챙기세요. 어떤 것이 마땅히 발생하거나 주어지는 상황 다시 어떤 것이 마땅히 발생하거나 주어지는 상황 이 느낌이에요. 뭐 예를 들어 payment is due on May 1st 라고 하면 지불이 5월 1일에 마땅히 발생해야 한다는 해석이 되는데 그럼 무슨 의미죠? 그 날짜에 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due date라고 하면 어떤 것이 마땅히 주어져야 할 날짜 즉, 만기일 혹은 납기일 이란 뜻이 돼요. 다른 예시로 the album is due for release in October 이걸 직역하면 그 앨범은 10월에 출시에 대해 마땅히 발생해야 한다는 해석이 되는데 이는 결국 그 앨범이 10월에 출시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due는 이런 느낌으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방금 전 설명과 달리 아예 별개의 품사와 뜻으로 암기해 주실 것이 있어요. 바로 due to 이건 뭐 뭐 때문에? 라는 전체사이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because of와 동의어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예 별개의 품사와 뜻으로 암기해 주실 것입니다. 아예 별개의 품사와 뜻으로 암기해 주실 것입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 단어로 고! 고! 4번 단어 어카운트 자, 어카운트는 품사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명사 아우, 어카운트가 명사일 때 뜻은 너무 쉽죠? 계좌란 뜻입니다. bank account, 은행 계좌란 뜻이에요. 그런데 계정이란 뜻도 있어요. 계정은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홈페이지 등의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글 어카운트 베이스북 어카운트 뭔지 아시죠? 자, 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암기해 주실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take into account입니다. 이건 뭔가를 고려하다란 뜻이에요. 직역이 어려우니까 한 번에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you should take the data into account 라고 하면 당신은 그 데이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이 표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Take into consideration까지 챙겨주시면 정말 완벽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어카운트의 두 번째 품사는 동사입니다 이때 어카운트는 보통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전체 사 4와 함께 어카운트 4의 형태를 가져요 뜻은 크기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뭔가를 설명하다 밝히다 자, 예를 들어 The evidence accounts for many things 라고 하면 그 증거는 많은 것들을 설명한다 라는 해석이 되는데 무슨 말일까요? 그 증거가 여러 진실들을 밝혀준다 이런 뜻이겠죠 좋아요 그럼 어카운트 4의 두 번째 뜻 뭔가를 차지하다 Domestic sales accounts for 80% of our revenue 라고 하면 국내 판매가 우리 수입의 5%를 차지한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어카운트를 살펴봤는데 어카운트는 친숙한 명사의 뜻보다 생소한 동사의 뜻에 더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5번 단어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 Expect는 사용되는 형태가 좀 많은 동사여서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냥 목적어를 데리고 오는 기본적인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요 Expert expect positive changes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아주 심플하죠 그런데 Expect가 투부정사와 사용될 때 약간 아리까리 할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Expect가 투부정사를 단순히 목적으로 사용하는 케이스 이때는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라고 해석됩니다 Peter expects to get a promotion Peter가 승진을 얻는 것을 기대한다 두 번째 Expect가 투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사용하는 케이스 이때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기대하다 라고 해석이 돼요 I expect them to approve the proposal 나는 그들이 그 제안을 승인할 거라고 기대한다 마지막 세 번째 Expect가 수동태로서 투부정사를 끌고 오는 케이스 이때는 투부정사할 것으로 기대되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Your order is expected to arrive next week 당신의 주문은 다음 주에 도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세 가지 형태는 정말 시험에 잘 나오니까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6번 단어 볼까요? 6번 단어 Interest 자 Interest는 아까 어카운트처럼 품사가 두 개예요 첫 번째 명사 Interest가 명사일 때 가장 흔하게 쓰이는 뜻은 흥미, 관심입니다 Investors showed interest in the project 투자자들은 그 프로젝트에 흥미를 보였다라는 뜻이네요 근데 Interest는 은행 이자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율을 뜻하는 rate를 붙여서 Interest rate라고 쓰면 이자율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 이거 정말 빈출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좋아요 그 다음 Interest의 두 번째 품사는 동사입니다 이때 뜻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흥미롭게 하다 흥미롭다가 아니에요 흥미롭다는 내가 흥미로운 거고 그게 아니라 Interest는 누군가를 흥미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 News Interested People 이라고 하면 그 소식이 사람들을 흥미롭게 했다라는 해석이 돼요 반대로 Interest를 수동태로 바꿔서 Be Interested 라고 쓰면 수동태는 내가 되는 거니까 흥미롭게 되라 즉 조금만 의역해서 흥미를 느끼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I'm interested in the workshop 이라고 하면 나는 그 워크숍에 흥미를 느낀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Interesting과 Interested의 차이점도 같이 챙겨주세요 Interesting, Interested 이 둘 다 형용사인데요 Interesting은 흥미롭게 하는 이란 뜻이고 Interested는 흥미를 느끼는 이란 뜻이에요 다시 이 뜻에 주의하세요 Interesting은 흥미롭게 하는 즉 누군가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고요 Interested는 흥미를 느끼는 즉 흥미란 감정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살짝 미니 퀴즈를 풀어볼까요? 이 문장을 보세요 뭐가 맞겠어요? 정답은 Interesting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방금 Interested는 흥미를 느끼는 이란 뜻이라고 했죠 그럼 빈칸에 Interested가 들어가면 그녀의 아이디어가 흥미를 느꼈다라는 어색한 해석이 됩니다 아니 아이디어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흥미를 느껴요? 이것보다는 Interesting이 들어가서 그녀의 아이디어는 흥미를 유발한다 즉 그녀의 아이디어가 사람들의 흥미를 돋꾼다 이런 해석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어 볼까요? 이거 하고 오늘 배운 단어를 테스트하는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어 Permit 자 Permit도 품사가 두 개입니다 똑같아요 명사와 동사 먼저 동사 Permit은 심플합니다 허락하다라는 뜻이죠 We don't permit smoking 우리는 흥연을 허락하지 않는다 아휴 쉽네요 근데 Permit은 목적어 뒤에 목적 보호로 투부정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허락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They permit visitors to take pictures 그들은 방문자들이 사진을 찍는 것을 허락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Permit 바로 뒤에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동명사는 Permit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Permit은 수동태가 되어서 투부정사와 함께 Be permitted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을 허락받다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visitors are permitted to take pictures 방문자들은 사진을 찍는 것을 허락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전까지 봤던 동사 Permit의 형태들을 전부 다 동의어인 allow로 바꿔서 쓸 수도 있다 까지 기억해 주시면 아주아주 훌륭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가 동사 Permit이었고 두 번째로 명사 Permit을 볼까요? 명사일 때가 상대적으로 생소한데 Permit이 명사일 때는 허가증이란 뜻입니다 허가증서 여기서 세트로 함께 묶어서 가져가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Permission이에요 Permission은 허가란 뜻인데 자 그럼 Permit, 허가증, Permission, 허가 비슷하죠? 근데 주의하세요 Permit, 허가증은 한 장, 두 장, 세 장 셀 수 있는 가산명사이고 Permission 허가는 허가하는 행동인데 허가하는 행동을 셀 수는 없죠 불가산명사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출제하기 너무 좋아요 자 일단 해석으로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Permit에 들어가면 You need to obtain a permit 당신은 허가증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괜찮고 Permission이 들어가도 You need to obtain a permission 당신 허가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아예 둘 다 괜찮죠 근데 정답은 Permit, 허가증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빈칸 앞 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란 표시인 어를 붙였다는 것은 빈칸에 들어갈 명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Permission은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하나란 표시인 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셀 수 있는 Permit이 정답이 됩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일곱 가지 단어와 귀에 딸린 토익 빈출 표현 및 문법들을 살펴봤는데 우리 마지막 순서로 내용이 잘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금 봤던 단어들과 관련된 연습 문제 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간 제한은 한 문제랑 10초씩 짧게 드릴게요 3초 동안 세 문제 전부 다 풀어봅시다 준비 시작 자, 잘 푸셨나요? 저랑 같이 한번 뜯어볼게요 1번 문제 정답은 어그리드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기억나세요? 어그리는 투부정사와 함께 어그리 투부정사 뭐 뭐 하는 것에 동의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반면 Permit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쓸 수 없다고 했죠 쓸 거면 동명사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빈칸 뒤에는 투하이얼 투부정사가 있네요 그래서 Permit은 안 되고 어그리가 정답 처음에 해석해봤자 그 매니저는 어그리 동의했다 더 많은 스태프 직원을 뽑는 것에 고용하는 것에 동의했다 너무 좋네요 자, 두 번째 문제 정답은 Interest입니다 해석이죠 아까 Account는 명사일 때 계정 계좌란 뜻인데 아, 그럼 뜻이 이상해요 Client 고객들은 Express 표현했다 계좌를 계정을 표현했다 이상해요 이것보단 Interest가 들어가서 고객들은 표현했다 관심을 새로운 장비의 흥미와 관심을 표현했다 이게 좋겠죠 정답은 Interest 세 번째 정답은 B시죠 아까 원퀴 외우기로 했잖아요 Meet all the requirements 모든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다 Meet이 정답이고요 Expect가 들어가면 해석이 이상해요 지원자들은 Must 해야 한다 예상해야 된다 모든 요구사항을 왜 예상해요 요구사항을 듣고 충족을 시켜야지 그래서 단순히 예상하다 이상하고요 충족시키다 Meet이 정답 자, 이렇게 해서 복합 박살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어때요? 단순히 단어의 뜻만 딱 외울 때랑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이렇게 저와 함께 단어 하나하나를 확실하게 잡아간다면 토익을 빡사내는 날도 머지않아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빠방 눌러주시고 엘씨 꿀팁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를 통해 엘씨의 여신 한나쌤의 유익한 영상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토익을 빡사내는 남자 톱박남 김진태였습니다 톱박